런던의 한 가정집 그리고 그곳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던 조이 조이는 딸 그레이스를 홀로 키우는 필리핀 출신 미혼모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려는데요 케찹에서 이상한 맛이 납니다 장난기 많은 그레이스가 버려놓은 짓이었죠 어쨌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누군가 집으로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고 뒷문을 통해 집에서 나온 조이는 정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척을 합니다 사실 이 집은 조이의 집이 아닌 조이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조이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요 조이는 불법으로 이곳의 시민권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그리고 오늘 집주인이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잘 곳이 필요한 조이는 여러 집에 전화를 돌려 당분간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 냅니다 그렇게 그레이스와 함께 빈집으로 들어온 조이 그리고 성당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는 지인의 안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조이는 결국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개럿의 상황을 확인하러 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 한 방으로 들어가자 개럿으로 보이는 노인이 누워있습니다 하지만 개럿은 전혀 반응이 없었고 개럿이 갑작스레 반응함과 동시에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숨어보려 하지만 방법이 없어 보이던 그때 조이는 순간 자신이 새로운 가정부인 척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가정부로서 캐서린과 인사하게 되는 조이 개럿은 캐서린의 삼촌이었고 개럿이 암에 걸려 죽을 날을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얼떨결에 집에 대해서도 안내받는데요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입주 가정부로서 조이가 먹고 잘 수 있는 방도 있었습니다 조이는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죠 심지어 일도 어렵지 않았고 조이는 전혀 모르는 에이전시를 배제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이 기회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찬 마음으로 캐서린의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조이의 뒤에는 그레이스 대신 커다란 캐리어가 있습니다 다정하게도 차를 먼저 권하는 캐서린 캐서린은 조이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그때 짐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조이는 드디어 짐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캐리어 안에는 그레이스가 있었죠 조이는 그레이스를 집에 몰래 데려옵니다 그렇게 6주 동안의 비밀스러운 동거가 시작됩니다 비록 그레이스는 옷장을 침대처럼 생각해야 했지만 말이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는 조이 그런데 초상화를 청소하던 중 봉투 하나와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구인지 모를 사진과 편지로 보이는 봉투 그때 그레이스가 갑작스레 나타납니다 그레이스가 갑작스레 나타납니다 그레이스가 갑작스레 나타납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그레이스가 방에만 있기에는 답답했던 것이죠 그레이스를 다시 돌려보내려 하지만 그때 도착하는 캐서린 그레이스를 돌려보내기엔 늦었고 어떻게든 몸을 숨기는 그레이스 조심스레 빠져나가 보려 하는데요 그렇게 그레이스는 무사히 캐서린의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레이스? 게럿에게 가있던 그레이스 아무래도 이 비밀스러운 생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그레이스인 듯하죠 그레이스는 게럿의 침대 밑으로 숨게 되는데요 그때 약을 주러 캐서린의 침대로 오고 그레이스는 위기를 넘기지만 그레이스는 침대 밑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캐서린이 게럿에게 약이 아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레이스 때문에 잘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조이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옷장 안이 답답했던 그레이스는 다시 방을 나서고 부엌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캐서린이 그레이스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레이스를 못 본 듯 지나가는데요 캐서린을 따라간 그레이스는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할 일이 끝난 듯 돌아서는 캐서린의 뒤에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목류병이 있는 듯한 캐서린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가고 그레이스는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이는 그레이스의 말을 확인하려 하는데요 조이는 자신이 봤던 약을 가져다 준 뒤 어젯밤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때 들어오는 캐서린 그리고 캐서린이 조이를 급히 부른 이유는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어 게럿에게 약 먹이는 것을 맡기기 위함이었죠 조이에게 약 먹이는 법을 가르쳐주는데요 그 약이 진짜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조이는 죄책감에 손이 떨려왔지만 결국 약을 먹이고 맙니다 그렇게 캐서린은 집을 비우고 그때 시민권을 구해주기로 한 남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조이는 곧장 자신이 숨어 지나던 창고로 향하는데요 가기 전에 조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집에 들러 그곳을 살핀 뒤 창고에 도착하지만 그곳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과거의 흔적들 조이는 간호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서약했던 내용을 보며 조이는 방금 전 게럿이 떠오르죠 그렇게 조이는 캐서린의 집으로 돌아가 산장에 있던 약을 꺼내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레이스가 지난밤에 겪은 일을 듣지만 조이는 지금 이 일이 더 급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약을 뒤져보며 약의 성분과 용도에 대해 알아내고 필요한 약을 직접 만드는 조이 그렇게 완성된 약 그리고 그 약을 게럿에게 먹이죠 게럿은 한 차례 속에 있던 것들을 모두 개워냅니다 끝없는 악몽을 꾸고 며칠 동안의 간호가 이어진 뒤 게럿은 첫 만남 때부터 부르던 글로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이름을 들은 게럿은 자신에게는 남은 친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저택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레이징 그레이스는 올해 3월 개봉 예정인 영화로 작년 영국에서 개봉한 뒤 큰 호평을 받아 스릴러판 기생충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각종 영화제, 초청 및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레이징 그레이스의 초반 내용인데요 캐서린과 게럿의 관계에 대한 반전이 부여된 지금 과연 뒷 내용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선 캐서린이 왜 게럿에게 수면제를 먹이며 죽어가도록 만들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죠 게럿이 캐서린을 모른다고 한 이상 그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두 사람은 남남이라는 말인데요 이에 관해 추측하기 위해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떡밥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캐서린의 목류병 목류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긴 하지만 보통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각성장애입니다 그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캐서린에게 어릴 적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적 트라우마에 관련하여 스치듯 캐서린이 말했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겠죠 권위있는 집안에서 자란 캐서린이 어머니를 잃었던 이야기 그 일이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 원한 관계까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류병 때문에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 집 다 태워버릴 거라던 캐서린의 말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모종의 일이 하나 더 있었고 그에 관련된 인물이 게럿이라면 캐서린이 지금 게럿에게 하고 있는 일도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떡밥으로는 조이가 찾았던 봉투와 사진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온 편지와 세 명의 인물이 찍혀있는 사진이 무슨 의미일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게럿이 계속 부르던 글로리아라는 인물에 대한 떡밥이 있는데요 게럿에게 가족이 없다고 한 이상 글로리아는 그와 혈연 관계는 아니겠죠 그녀가 조이와 같은 가정부가 아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글로리아가 그레이스가 발견했던 할머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왜 무덤 속이 아닌 저택 안에 있는 것일지 그녀가 글로리아라면 게럿이 찾던 그녀는 왜 죽음을 맞은 것일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이의 상황도 짚어봐야 할 듯 한데요 현재 런던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조이의 상황이 계속 묘사된 만큼 이에 관련한 위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조이는 곧 돌아와 깨어난 게럿을 발견한 캐서린과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캐서린과 대적하는 조이의 구도가 나오면서 점차 앞서 짚어본 떡밥들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결말을 예측해보자면 캐서린은 엄마와 관련된 원한 때문에 게럿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고 깨어난 게럿과 대치하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 이후에 글로리아 편지와 사진에 대한 떡밥이 풀리면서 캐서린의 원한 때문에 악인인 줄 알았던 게럿이 사실은 선인이었다거나 아니면 캐서린의 원한에 대해 부정하며 선인인 줄 알았던 게럿이 사실은 악인이거나 하는 둘 중 하나의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상황에 힘을 실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약을 투여당하고 있던 피해자 입장의 게럿이 악인이었다면 더 흥미진진하고 소름 끼치는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레이징 그레이스의 결말에 대해 추측해보았는데요 영화는 초반부터 감각 있는 음악 하나씩 더해지는 떡밥들로 인해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스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큰 저택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는 영화 특유의 전개 방식이 더해진 스릴 넘치는 레이징 그레이스를 오는 3월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